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3년도 1회의 통양환경기사 필기 프리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CBT죠 CBT CBT랑 아마 시험 보신 분들마다 문제가 틀려서 음 의견을 좀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대표성 있는 문제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거는 풀이를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학습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계산 문제 위주로 풀이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게 되면은 어느 지역 토양시료에 대해 공국률 측정 결과가 20%였다 공국률이 그랬을 때 시료 내에 수분 부피와 공기 부피는 각각 10cm 3승 그 다음에 5cm 3승이었다면 현장에서 채취한 공기시료의 전체 부피는 어떻게 되겠는가 단 공국은 수분이랑 공기만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국률은 전체 부피 토양 전체 부피 전체 부피 분의 뭐예요 지금 수분이랑 공기만 있다고 했으니까 수분 부피랑 플러스 공국 부피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지금 계산하는 거죠 토양 전체 부피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전체 부피는 뭘로 센치메터 3승으로 계산하시고 그러면 공국률은 얼마냐면 0.2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분은 10 플러스 공기는 5 묶어갖고 센치메터 3승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한 것이 75 75 센치메터 3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죠 질산선 질소 이 농도가 40mgmL라면 질산이온은 얼마냐 그러면 질산선 질소는 질산이온 N3가 N 형태 이렇게 띄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관계를 보면 이거의 분자량은 N은 14고 14 플러스 가로 열고 16 곱하기 3 가로 닦고 하면 분자량이 나오겠죠 62단 말이야 62 대 N은 14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NO3의 농도를 물어본 거죠 질산이온에 그러면은 얼마나 줬을 때 얘가 얼마일 때 40 40일 때 NO3는 얼마냐 질산이온은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NO3 질산이온은 14분의 62 곱하기 40 이렇게 하면은 단이 하나씩 치워지니까 mgmL만 남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것이 177.14mgmL 단이 보면 얘도 지금 mgmL고요 얘도 mgmL고요 얘도 mgmL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지우면 이거 하나만 남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TPH 즉 석유계 총탄화수소죠 50mgmLKg으로 오염된 토양 100톤과 85mgmLKg으로 토양된 오염된 토양 40톤을 혼합했대요 완전 혼합된 토양 TPH의 농도는 이거 뭐 함수율 계산하는 거랑 똑같죠 즉 혼합 혼합했을 때 TPH의 농도 응? 농도죠 응 자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양을 보게 되면 100톤이랑 40톤이에요 100 플러스 40 그럼 100톤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 50mgmLKg 단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40톤에 해당하는 거가 85 응도가 응 그래서 계산한 것이 60.0 단위는 따라오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도 10S 5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